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소 내장 특집 등골, 지라, 천엽, 간입니다 소스는 기름장입니다 와인이랑 먹을게요!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등골 완전 샤넬 네네 내일리 맥주 비행기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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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보다 매콤한 소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견지맛에 있는 맛 왜냐하면 머리가 오지마 짜자우 꾸멕꾸멍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랑 고추냉이였어요 고추냉이였어요 닭다리 죽기 고소한 고추냉이 고소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까요? 고소하고 잘 먹어있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고추냉이를 먹어요 고소하고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빨개 엣지에 묻은 뼈는 뼈는 다 먹어요 뼈는 뼈는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반찬들과 비닐에 잘 먹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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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쑥 쭈쭈쭈 쭈쭈 쭈쭈쭈 바삭바삭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 tenen 쫄깃쫄깃 해있어로飴 먹이에게 먹은 쩌쩌 맛있다 맛있다 색이 너무 맛있어요 뼈는 뼈는 중 정리도 맛있고 겉은 뼈는 중 너무 맛있다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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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소 내장을 먹어보았는데요. 저는 정말 다 좋아요. 지라는 가끔 피맛이 강할 때가 있는데 오늘 진짜 맛있었고요. 오늘 간은 싱싱한데 조금 식감이 부드러운 느낌? 전혀 그냥 별맛 없이 참기름 맛으로 먹는 느낌인데 식감이 좋아요. 제 최소 내장은 등골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간! 천엽이랑 진화는 그냥 가끔 먹으면 맛있는 정도?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~! 다음 간에 뵙겠습니다! 다음 간에 뵙겠습니다!